저는 피부 톤이 제일 불어요. 저는 이런 피부 되고 싶은데요. 저도요. 저도요. 이렇게 또 하얘신 분은 또 스트레스가 좀 있지 않아요? 너무 하얘서? 저는 좋아요. 아, 예. 예, 축하드립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너무 좋아요. 컴온. 스페인업과. 우와. 스페인업? 네. 신기하다. 스페인어로 좀 그쪽어를 쓰시는 분들한테 이번 드라마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제가 스페인어를 여길 것 같아요. 네? 스페인업 다가오고. 그리고 제 생일날 제일 처음 축하해 줬어요. 11시 59분에. 11시 59분에 전화가 와서 딱 생일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. 12시에는 혹시 누가 전화가 올 수 있으니까. 아, 미리. 너무 엄청 친하네요. 근데 그 뒤로 아무도 안 왔어요. 그리고 오빠가 유일했어요. 형, 지인구가 진짜 실제로 재벌 역할을 많이 해서 약간 재벌은 아닌데 선물해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 자기 걸 내주고 그래요. 움직이는 TV 있잖아요. 움직이는 TV? 네, 스탠바이 뭐라고. 예, 알아요, 알아요. 집에 단체로 저희 감독님이랑 놀러 갔는데 너무 좋은 게 있길래 좋다고 얘기했더니 그걸 줬어요, 그냥? 그걸 기프티콘으로 보내주더라고요. 엉? 그걸 기프티콘 있는지 몰랐어요. 맞아, 처음 알았어요, 지금. 그걸 보내주길래 야, 나는 얘 생일에 큰일 났다. 부동산을 좀 가지고 있다가. 생일 선물이었어요. 네, 생일 선물이었는데. 야, 이게 생일 한 번씩 오고 가면 뭐 집도 왔다 갔다 하겠어요. 나 두 분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.